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에 미국 조지아주에 70억 달러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각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투자가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언론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도 이날 현대차와 조지아주 정부가 오는 20일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동시에 발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새 공장 부지는 조지아주 동부 서베너 인근의 브라이언 카운티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에는 기아차 공장이 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만 생산되고 있습니다.